쪼뿌다 더 독하네 웨이 웨이 괜찮네 웨이 웨이 괜찮네 웨이 웨이 깜짝아 웨이 웨이 깜짝아 웨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19살 어민선입니다 19살 강지근입니다 19살 이가은입니다 19살 오한별입니다 케이팝 좋아하는지 느세라핌 좋아해요 카즈아 카즈아 되게 좋아해요 카즈아가 예뻐가지고 케이팝 엄청 좋아합니다 남자 아이돌 잘생긴 남자 아이돌 좋아해요 스트레이키즈나 아니면 투버로우 마이 투게더 차은우 유진스 김채원 좋아해요 전 여자 아이돌은 별로고 최근에 앨범을 내신 걸 후로 듣기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노래의 노래는 소화곡이 아 보시면서 누군지 없는 착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올 때부터 오 야 에이스파 느낌 난다 오 야 진짜 에이스파 진짜 에이스파 나 영어 못 읽는데 뭐야 초대짱? 화장이 엄청 화려하다 뭐야 약간 좀 걸크러쉬하다 완전 걸그룹무야 처음 보냈는데? 처음 보냈는데? 오우 되게 눈에 다 뺀는데? 처음 보냈는데? 너무 예쁘다 응 괜찮네 오우 괜찮네 오우 약간 너무 예쁘시다 이 분 응 역시 랩 나와야지 이렇게 랩이 그냥 다 죽여주거든 오우 오우 되게 좀 쎄다 뭔가 그러니까 너무 쎄넘리를 다 한 곳에 모아준다 흔적성이 좀 있네 오우 나 홍대에서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응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방금 봤어 나 방금 봤어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외국인이실 것 같아 해서 해서 하고 어려운데? 응 지금 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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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분? 생각보다 재밌고 노래 안 신을 줄었는데 되게 신나네? 아니야 방금 방금 분 사이트에서 춤 아가씨 얘기할래? 얘기할까? 얘기해 예쁘다 2분 외국인일 것 같아 가운데 2분? 응 가운데 그래 난 2분이야 위쪽 아래쪽 아래쪽 아래 나 100%야 진짜 감자튀김 내기 오케이 감자튀김 뮤직비디오 구성이 진짜 화려하고 이 노래도 좀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제일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아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는 것 같아 외국인 멤버 찾으셨나요? 내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좀 갈려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다 예쁜데 화장법도 좀 다 똑같이 하고 저는 찾은 것 같아요 99% 확신하세요? 거의 확신이죠 감자튀김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센터에 서신 분? 이분 아니야 이분 아니야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일본? 일본분? 인 것 같아요 인도? 인도? 아 아닌가 위전부터 한 번만 더 보시면 다시 한 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분 아니야 그분은 한국인이잖아 너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그래 난 이분 같았어요 이분? 보통 랩하시는 분들이 외국분이 좀 됐잖아요 아 맞아 맞아 고맙습니다 네 칼국물 모박이다 자꾸 인형 나와 이분이 드러미 들으시면 진짜 중독 중독 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멈췄? 왜 이렇게 멈췄? 와 깜짝아! 와 깜짝아! 왜 이렇게 멈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꼼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멈췄? 왜 이렇게 멈췄? 여기 나와 싶은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릿넘버의 디타입니다! 아니 갑자기 뮤비 직장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 나가지고 뮤비에서 보고 있던 분이 계셔가지고 똑같아요 얼굴이? 네! 더 예쁘시네요! 저 혹시 찾으셨나요? 저희 랩하시는 분 있잖아요 스프레이 쫙 뿌리시더라고요 아! 처음에 나왔던 베이킹하는 장면 있잖아요 접니다! 네! 와! 영광입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맞았어요? 좀 일단 틀린 것 같아요! 아! 틀렸어요? 근데 뭔가 아까운! 많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아니군이야? 아니군이야!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저것만 좀 안해요! 일본 아니에요! 중국 아니에요! 일본, 중국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인도? 태국? 아니에요! 오! 조금! 베트남! 조금 그쪽? 태국! 아닌데! 그쪽이에요! 음식으로 힌트 음식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나시고랭 나시고랭 나시고랭? 미고랭 미고랭? 나시고랭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도 드러눈 봤어 드러눈 봤어 말하면 저희가 알까요? 그 나라를? 알지 않을까요? 휴양지? 한국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저 최근에 거기 가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아! 그래! 다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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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춰놓고! 세계에 제일 맛있는 음식 1위 인도네시아에서 어! 어! 말해버렸다! 뭐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예요 너무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후에 2초 있다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여신이다 여기 보던 분이 이렇게 딱 TV에 음악방송 이런 데서 불법한 분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신기하고 설레요 저도 긴장돼요 뭐야?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예쁘셔서 야 진짜 느낌 알잖아 우리 지금 느낌 뭐야! 너무 놀라고 감사합니다 원래 칭찬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솔직합니다 저희는 솔직합니다 솔직해요 아 진짜요? 마음에서 오라라 노래의 제목이 독사잖아요 맞아요 독사의 약간 이거 포인트 안무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의사 독사 독사 독사의 노래에 약간 담긴 의미 같은 게 있어요 항상 반복되는 이 사고가 혹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있나요? 짝사랑 그래서 계속 좋아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차였습니다 아 아마 계속 도전하시면 또 언젠가 마음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플 수도 있어요 계속 독사처럼 어우 그건 싫어 싫어하네 아 그건 너무 싫어 그럼 그만해요 아 그만 포기하는 게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나쁜 얘기예요 19살 2학년 된 사람 그냥 재밌게 보면 돼요 네 이 노래는 어쩌다가 이 아이돌이랑 꿈에 확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여자 인도네시아 사람 K-POP에서는 없었던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초? 여자 가수 최초예요 원래 K-POP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제가 21 선배님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전 그때였어요 저희도 그때예요 저희도 아 진짜요? 21 마마 보면서 자랐다시 오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21 선배님 커버 댄서 커버도 많이 하고 아이돌이 싫어 매력이 많고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음악이랑 K-POP이랑 뭐가 달라요? 일단 아이돌이라는 자체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없었어요 그룹이면 항상 밴드 발라드가 많고 근데 K-POP은 엄청 다 댄스곡 엄청 신난 노래가 많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K-POP을 자주 들으시나요? 네 저도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특히 요즘 엄청 핫해요 어떤 노래들이 죽은 인도네시아적은 약간 생거 좋아하나봐요 블랙핑크 선배님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BTS 선배님도 황탄성현남 선배님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정의원 선배님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시크릿넘버라는 그룹도 아 시크릿넘버 짱이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지 아까 플레일리스트 노는다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시크릿넘버가 어떤 이미지에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여자 가수 처음으로 K-POP 세계에서 데뷔하니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다들 응원해주고 가족들이 되게 막 엄청 엄청 좋아하셨나요 데뷔하셨을 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빠는 대놓고 좋아하는 것 같고 엄마는 약간 말을 안해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내는데 괜히 안 힘드세요 힘들지만 가족의 약간 자랑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아플 때 뭐 그런 것보다는 행복할 때 뭐 상 받을 때 이런 거 가족들이 있었으면 같이 이렇게 행복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함께 못하는 게 조금 힘든데 그렇구나 딱 얼굴 보는 순간 시력이 약간 좋아지는 눈이 맑아지는 느낌 이런 비주얼을 처음 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나도 나도 처음 봤어 이게 너무 예쁘면 말이 안 나고 그만 봐요 시험 기간인데 눈이 맑아져서 진짜요? 시험 기간이에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가 크릿하게 보이다가 맑게 보여서 내일부터 이제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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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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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